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의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전화상담으로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시간표 좀 다시 짜보고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눈썹 문신을 했는데 이게 무료로 하는 데서 했더니 잘 안 돼가지고요 일단 영상을 껐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습도로 가장 느린 것부터 가장 빠른 것까지 제가 좀 구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느린 거는 아무래도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 강의가 좀 느리긴 하겠죠 그래서 단어의 신이라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료로 공개를 해놨거든요 추후에 또 어차피 다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SNS에다가 이 채널 홍보하는 거 좀 공유를 해주시면 단어 파일도 제가 드리도록 공유된 캡처하고 그걸 캡처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단어 파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어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실 아이들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서 이것도 안 하면 좀 소용이 없는 거긴 하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야 너 이거 수학책 10번 풀어봐 그럼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근데 왜 안 하냐 이거랑 똑같거든요 단어도 단어 반복이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단어 정규반을 줌 정규반을 만들 건데 주 1회 1시간이고 한 5, 6명 정도 정원으로 해가지고 진도 꾸준히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월 10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단과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좀 특이한 개념이라서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좀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줌 정규반을 이렇게 제일 많이 할 예정이고요 줌 단과반은 요거보단 좀 빨리 하고 싶다 거리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2시간씩 2회 제가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시간 잡아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씩 6번 반복인데 지금 보조 선생님들이 이걸 다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반복 수업을 제가 30분씩 짧게 반복을 해드리는 방법을 좀 하고 있고요 회비는 35만 원이고 반복 수업은 화수목금 11시 반 정도에서 12시까지 그래서 이때 되시는 분들은 이때 제가 해드리고 안 되시는 분들은 줌 반복 선생님이 따로 해드리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근데 회비 관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 저는 한 6개월씩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60만 원 결제해주시면은 6개월 진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환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다 환불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카드 결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인강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치동 쪽에서 조금 빨리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단어 정규반을 제가 만들 예정인데요 주 1회 1시간 현장 강의 한 티역에 스터디 카페에서 할 예정이고 이것도 꾸준히 하는 거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이 꾸준히 하기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단어 단과 반 이게 이제 가장 여태까지 제일 많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거 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단과 개념을 그래서 한 티역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3시간씩 2번 이건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줌 정규 단어 정규 이거는 매주 하는 거죠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씩 2번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2시 5시까지 3번 진도 다음 주 토요일에 2시 5시까지 두 번째 진도 그리고 진도는 끝 그 다음에 1시간씩 8회 줌 반복 선생님하고 이제 반복을 해서 장기기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예요 세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 개념이고 이게 원래는 이제 80만 원, 90만 원, 110만 원 초, 중, 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한 3명까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비를 중학생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로 낮추고 같이 3명 정도 3명에서 3명까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반인데 종합반은 뭐냐면 단어 독해 문법 같이 해주는 반이고요 수능과 내신 같이 하고 이것도 꾸준히 하는 거고 줌 종합반은 90분씩 주 2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계동에서 제가 공부방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장 강의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 2시간씩 주 2회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 서울인데 현장 강의를 조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 번씩 줌으로 해보신 다음에 이쪽으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보충이나 한꺼번에 진도를 좀 많이 빼드리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줌 수업으로만 하는데 현장 강의 좀 보완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강의 한 번 줌 수업 한 번 이런 식으로 종합반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거리가 있는데 이제 종합반을 들으시고 싶으실 경우 근데 이제 티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전국적으로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제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대치동 쪽에서는 이거나 이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시간표를 제가 좀 짜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임시로 이렇게 짜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학생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좀 시작을 시켜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줌으로 하는 단어 정규반 한 달에 10만 원이고 주 1회 1시간씩이고 꾸준히 하는 거는 이때 월요일날 6시 타임 7시 타임 7시 타임 8시 타임 9시 타임 이거 1시간 이렇게 1시간짜리 듣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 그러면 중학 단어랑 고교 단어 이렇게 두 번 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월요일이 제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줌 수업을 좀 짤 수 있어서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줌 정규반 이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그래서 초등학생들 일찍 갔다 온 다음에 1시간 정도 여기도 이제 주 1회 1시간 1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단어 복습하고 진도하고 제가 같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도 나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중학 단어랑 고교 단어랑 근데 진도는 아이들 들어오는 거 봐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줌 정규반은 단어 정규반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1시간 이걸 하나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으시면 이걸 두 개를 들으신다든지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주 1회 꾸준히 하는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 쪽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원래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한티역에서 그 단어 단과 3시간씩 2번 1시간씩 8번 이렇게 세트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회비를 좀 낮추고 한 3명 정도 같이 해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새로 만들어 볼까 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은 한 달에 20만 원 해가지고 단어 정규반에서 매주 매주 1시간씩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요타임 들으시던지 요타임 들으시던지 요타임 들으시던지 이렇게 하는 반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건 뭐 제 계획이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방송에 나왔던 얘네들 과외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 옆 쪽에서 좀 가까워가지고 이쪽에서 단과를 만약에 하실 분이 있으면 강남구청 옆 쪽에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어서 그쪽에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있을 때만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줌 정규반보단 조금 더 지방에 계시지만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줌 단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요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줌 정규반 채워지지 않은 시간 뭐 이게 금방 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시간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때 단과 이제 하신 분들 요때 단과 하신 분들은 이때 줌 반복 수업을 좀 해주시던지 이때 시간이 안 되시면은 보조 선생님들 줌 반복 선생님한테 하시면 되는데 시간 다수화를 시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원래는 줌 반복은 제가 안 하는데 요걸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줌 반복 선생님한테 하실 때는 1시간 그냥 저는 이제 좀 빨리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3시간씩 2번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때 이제 반복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시간 2번 여기서 1시간씩 8번 요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투여가 많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중계동에서 제가 하고 있고요 중계동에서 화수반 화목반 수금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 4명 소수로 종합반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합반은 이제 단어 독해 문법 같이 하고 내신 수능 다 같이 하는 꾸준히 하는 아이들이고 줌 종합반도 있는데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부터 하던 아이들인데 단어 독해 문법 같이 하고 내신도 같이 하는 그래서 내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는 못하고 지금 한 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최대한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 상담을 다 일일이 드리면 좋은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영상을 찍어봤으니까요 나머지는 댓글이나 따로 문자로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요일抓 będzie 10분이 사나는 문자 좀더 문자 3분이 사나는 문자 여러가지 문자 4분의 전화 4분의 전화 10분이 사나는 문자